swc 팀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은 지난 몇 주 동안 스트링 운송 및 swc 회사 개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공유하는 비디오 다이제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릴리스의 주요 테마 엘라이드 비즈니스 만찬에서의 유스카이 운송 팟캐스트 1 투 스카이의 세시즈 swc 프리미엄 클럽 전략적 믿업은 2024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민스크에서 개최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첫 번째 이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스카이 운송 회사의 대표자들이 엘라이드 비즈니스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0명이 넘는 기업인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장관 압둘라빈 투크알마리, 두바이 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모하메드 루타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스카이 운송의 이번 비즈니스 만찬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 투 스카이 팟캐스트의 세시즌 첫 번째 에피소드의 게스트는 시너지의 창립자이자 사장인 바딘 로보프, 이고르 리바코프 및 기타 유명 인사들과 함께 일한 대중연설 전문가 나탈리아 코젤코바였습니다. 나탈리아는 잘 전달된 연설의 영향력이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훈련과 자제력 없이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SWC 프리미엄 클럽 회원을 위한 독점 이벤트가 민스크에서 열립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손님들은 프로젝트의 미래와 새로운 제안에 대한 정보를 1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전략적 회의를 즐길 것입니다. 3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전세계 주요 투자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동료 기업가들로부터 최고의 비즈니스 사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